주식시장의 야전사령관 최준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FM카이드 다섯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구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김프로님은 화면에 나갔다 들어오는 은폐은폐를 선보이고 무빙 김프로야? 네 우리 FM가이드 필드 매뉴얼이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부터 철저하게 어떤 전략들 지금 배우는 시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이번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긴 한데 아니 출장 다녀오셨대요. 아 출장 다녀오셨어요? 자 그러면 해외 출장 다녀오신 출정이라고 해야 되나? FM가이드 원정 원정 다녀오신 FM가이드 우리 최준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달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 좋은데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중국 시골을 갔다와서 아주 많은 체력 소모를 하고 왔습니다. 비즈니스 중국 시골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탐방하러 간 건데요. 비료회사 이런 데를 가느라고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제 털털거리면서 차 타고 가고 공장 구경하고 그렇게 이제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네 그럼 뭐 직접 투자하신 회사는 아니고 투자를 할까 말까? 직접 투자한 데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해외가 국내에 비해서는 이렇게 규모는 크진 않은데 다 거기도 투자 다 돼 있기 때문에 확인하러 갔다 온 거예요. 중국 사료회사 같은데? 비료회사. 비료? 네. 어떻게 뭐 괜찮습니까? 지금 돼지열병 뭐 이런. 비료는 돼지하고 관계 없잖아요. 비료, 그러니까 사료가 관계가 있고요. 비료는. 그걸 옥수수 키울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게 연결고리를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돼지 똥이 비료로 쓰인단 말이야. 네. 지방 회사지만 중국 넘버원을 꿈꾸는 아주 야망이 많은 회사였으네. 핸드폰도 가입해버릴까? 자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최진철 대표님을 정말 이 사령관으로 모시고 싶어 하고 있어요. 회차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고 또 이제는 마음가짐도 어느 정도 우리한테 알려주셨고 정훈장 교육활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진지 구축까지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방어까지 했으면 한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벌러 가야죠. 이제. 가야죠. 적을 썰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공격 개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이제 방어가 완료가 됐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을 벌러 공격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방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자산을 어쨌든 철저하게 지키는 전략이었던 거죠. 전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 가야 되지만 어쨌든 그 전장으로 들어가면 또 전장의 흐름에 맞게끔 또 현장에서 대처하고 공격하고 밀어붙일 땐 밀어붙이고 후퇴할 땐 후퇴하고 이런 타이밍을 잡아가면서 수익이라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방법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확률을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여주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공격 진영 및 부대 운영 전략 이걸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 저의 사례를 좀 한번 우리 대표님께 한번 검증을 가르쳐 주셨네요. 항상 사례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기대가 됩니다. 대략 한 45일, 한 50일 전쯤에 지나가다가 좋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모 회사가 3상을 앞두고 있다. 다른 회사와 달리 이 회사는 다를 것이다. 결과는 분명히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쓱 들어갔습니다. 안 됐죠? 상상이. 어딘지 알 것 같은데요. 할, 할. 그래서 무려 한 14.5 정도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7까지 갔지? 5까지 갔어요. 5. 몇까지 갔어요. 5. 몇까지 갔어요. 며칠 만에. 며칠 만에. 그 상황에서 저는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나는 대부분의 우리 동료들은 죽을 때까지 그냥 그걸 믿고 가는 친구 한 부류가 있었고 또 다른 친구들은 그냥 아예 그냥 방구석에서 패인이 돼 있거나 아니면 그냥 5, 6 이때 막 파라지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방어진지를 잘 구축했는지 여쭤보려고 드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공포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인드 컨트롤 했죠. 지금은 아니다. 며칠 더 기다리다가 약간씩 회복 기미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쯤 왔을 때 좋다. 10일에 걸어놓고 난 빠지겠다. 안 팔려도 할 수 없다. 이 10일에 딱 걸어놓고 다른 일을 막 봤는데 10일 딱 찍고 내려왔어요. 10일 딱 찍고 내려왔어. 정말 짜릿하게.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날에 물론 이제 주당 3만 얼마 되는 손해를 봤지만 이 정도면 다른 친구들이 다 막 팔다리가 잘리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렸지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부상이면 괜찮지 않았는가? 그게 아마 제 기억이 10월 몇일인데 기억이 나요. 그 후에 얘기했는데 방송이 그날 굉장히 살더라고. 왠지 방송이 막 사는 거야. 아침에 방송하는 도파민이 막 20% 손절에 그쳤다. 아니 12, 13까지 올라갔으면 내가 진짜 더 좀 섭섭했을 텐데 딱 10일을 찍었는데 10일을 걸어놓고 전 딴 일을 봤거든요. 딱 10일을 찍고 내려왔어. 그리고 또 한 막 8, 9까지 빠졌죠. 어때요?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이미지가 총과 갑옷 없이 빤스만 입고 전장에 갔다가 그래도 우리 동료들은 패닉에 빠졌는데 그래도 정신을 잃지 않고 맨주먹으로 몇 놈 때려잡고 돌아왔다. 백병전에서. 그리고 며칠 있다 술자리에서 무용담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방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용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김재박 선수가 유격수를 볼 때 다이빙 캐치 장면이 없답니다. 하이라이트 장면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연구를 해서 그 공이 오는 데에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쇼를 하면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진치를 잘 구축하면 오히려 그럴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군요. 그렇죠. 그 상황을 물론 즐기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그 상황 자체에 빠지는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생존 요령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좋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방비를 하는 거 그게 이제 방어진치의 핵심적인 철학이라 최준철 대표가 당신보다 후배야 그래요? 약간 자괴감 들지 않냐? 근데 제가 빤스만 입고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만 빤스바람으로 주식은 제가 더 오래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여튼 방어진치 구축은 지난 시간까지 잘 했으니까 자 오늘 한 번 공격 한 번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도 한 번 좀 벌어봐야죠. 네. 벌어봐야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일단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양한 이제 비유나 상황이나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걸 이해하시는 거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포트폴리오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방어진치 구축이 어떻게 보면 종목 선택단에서 좀 더 좋은 선택을 통해서 이 방어력을 높이는 뭐 그런 방법들이 주를 이뤘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마치 뭐 체스나 아니면 스타크래프트 하듯이 이렇게 어떻게 배치하고 운용하고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운용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이제 방어진치 구축 대화는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아 포트폴리오 이게 돈 버는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랑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요. 결국은 이 종목을 골랐으면은 이걸 뭐 얼마만큼 사서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 수익이 되는 거지 네. 사실 뭐 종목이라는 그런 독립적인 그런 개체만 가지고는 사실 수익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발굴 이후의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걸 통칭해서 보통은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몰빵을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그게 뭐지? 이제 이러실 텐데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여러 종목들을 좀 기민하게 그렇게 운용하는 그런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하나하나 풀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하지만 오늘도 역시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좀 근원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이제 1번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승리의 방정식을 먼저 정립해야 된다라는 그럼 제가 원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승리다 수익이다 이러면 일단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면 그게 승리고 돈 번가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뭔가 속기가 되게 쉬운 상태로 투자를 계속하게 됩니다. 속기가? 속기가.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돼 라는 생각이 너무 앞서면 왜 삼국제도 보면 공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 의욕이 높은 장군이 그 부관이 아무리 저기 매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함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까짓게 이러면서 막 들어가다가 이제 활 맞고 죽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주익시장에서도 너무 이게 욕심이 앞서면 유인과 매복 저는 이제 테마주 작전주 모멘텀주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일단 승리를 단순히 그냥 주가가 오르는 걸 찾아야 된다. 그것도 빨리 오르는 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승리의 방정식을 정하면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라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승리가 뭐예요? 그럼 저를 포함한 가치 투자자들은 어떤 승리를 원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주가 상승이지만요. 첫 번째로는 기업 가치의 개선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승리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막 올라가고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펀드멘터리 내가 산 시점부터 장기 보유에서 일정한 지점까지 가치가 올라가는 근데 결국에는 주가는 이걸 따라올 거기 때문에 이것만 찾으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승리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제 파트너의 김용욱 대표가 좋아하는 이제 승리 방식인데 뭔가 오해나 뭐 단기적인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하락한 저평가된 주가가 가치의 수렴을 하면서 이 수렴 단계에서 주가가 오르면서 수익을 챙기는 방식 이거를 또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는데 어떤 뭐 이벤트 같은 걸로 훅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그때 잘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잊히고 해결이 되고 하면서 제 가치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 사이에 주가 상승을 원하는 거지 저희는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을 여기에 사서 더 올라가는 걸 바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팔았으니까 나도 주가 상승이라는 승리를 거뒀고 이겼고 나는 가치 투자를 한 거야. 아시투자 결국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해석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또 저의 최근 사례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그거 말고 다른 사례요. 이건 정말 제가 참 이 두 번째 사례에 너무나 잘 맞는 사례입니다. 얼마 전에 뭐 이제 뭐 하여튼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왜? 회장이 아주 많은 말을 하는 바람에 엄청 욕을 먹고 이게 한 반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아 이거는 본질적 가치훼손이 아니었다. 잊혀질 것이다. 네. 하면서 조심스럽게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불구한 4나흘 만에 좀 몰랐어요. 잘 들어간 거겠죠? 그거 저는 사례가 모두 타산지석의 사례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례도 있군요. 제가 약간 당황했는데 이거는 일단 제가 얘기한 사례에 부합을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오너리스크라든지 심지어 미국도 예를 들면 앨런 머스크가 갑자기 마리아와나를 펴가지고 딱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네요. 여기서 이거 끼고 마리아와나 피다가 주가가 이제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긴 한데요. 두 가지는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회사 자체가 좋은 회사냐. 다행히도 코모 회사는 기본적으로 좀 탄탄하고 비즈니스가 오너의 어떤 역량 이런 거랑 크게 관련이 없는 회사라서 뭐 괜찮은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대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너의 어떤 문제들 일시적인 문제들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면 좀 구조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하이마트가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 때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거 혼자 주인 없는 회사에서 오래 이렇게 하시는 전문 경영인들이 설 회장님? 예. 맞습니다. 특정을 만드셨도록 예. 그래서 그 주인이 없는 회사 오래 이렇게 경영을 하시면 보통 이제 잠깐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한 번에 이제 알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돼서 신문 일면에 나오셨어요. 그게 뭐 하이마트의 성공시나 이렇게 이런 경영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 좀 어두운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이마트 주가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미 하이마트는 그때 매각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장님이 어차피 물러나실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아무리 나쁜 짓을 다시 하고 싶어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어딘가에는 저는 매각이 될 수 있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회사 지금보다 훨씬 잘 나갈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이슈고 사실 회장님이 부도덕하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하이마트 안 가고 나는 이제 내일부터는 삼성 리빙 플라자 가서 전자제품 살 거야 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물론 리서치를 통해서 사서 말씀하신 그런 반등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물론 이제 좀 그때 빨리 올랐던 게 롯데의 결국에는 매각이 되면서 좀 더 빨리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익 실현을 딱 했던 사례가 아마 이제 코우 모 회사와 좀 비슷한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업 가치에 집중하면 적들의 간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승리를 좀 잘 정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그러면 도대체 기업 가치가 좋은 거냐 높은 거냐 저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 비즈니스의 퀄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비즈니스의 퀄리티? 네. 비즈니스의 퀄리티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잠재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는 탁월한 경영진을 보유하고 있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평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저평가 되어 있는 네 가지가 사실 다 어려운데요. 일단 탁월한 경영진 보유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알기가 좀 어렵기는 하죠. 저평가 되어 있다는 거는 몇몇 지수들로 지표나 이런 걸로 알 수가 있고요. 비즈니스 퀄리티가 높다는 건 뭡니까? 이것도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경마 경마해본 적 있으신가요? 경마? 네 저도 했죠. 하셨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마의 비유를 정프로님만 제가 이해를 시키면 일을 다 시켜드리는 거니까 경마는 결국 1등 경주마를 뽑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1등 뽑는 거 1, 2등 뽑는 거 그렇죠. 1, 2등 순서대로 뽑는 거 복승연승 이렇게 이제 다 있죠. 일단 심플하게 보면 가장 먼저 꼴라인을 통과할 말을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길게 보면 이 행동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말을 골라내는 게 중요하고요. 한 번 딱 우승하고 다시는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이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려면 말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될 텐데 말이 좋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말의 품종이 좋으면 1등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근육의 양이 다를 거고요. 그리고 내구성 어떤 말은 5년을 띠는 말도 있을 거고 어떤 말은 10년을 띠는 말도 있을 거고 현역생활을 오래하는 그런 내구성 좋은 그런 말이 있을 거고요. 그런 요소들로 이렇게 따져보면 대략 기업의 DNA 기업의 품종 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유추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업을 봤을 때 이 기업은 똑같이 사업을 해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화장품을 하더라도 누구는 OEM으로 만들어주고 누구는 브랜드 사업을 하고 누구는 브랜드를 가진 애들을 모아가지고 한 대 모아가지고 유통을 하고 예를 들면 이 중에서 누가 그럼 장기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ROE라는 지표를 통해서 보통 저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말도 똑같이 먹어도 어떤 말은 더 힘차게 달리고 어떤 말은 먹기는 엄청 먹는데 막상 에너지 발휘는 못하고 이런 말 효율이 좀 떨어지는 말이 있을 거잖아요. 좋은 비즈니스는 자본을 조금 넣어도 자본을 많이 토해내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고 그거는 ROE가 높은 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비즈니스의 DNA를 점검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을 아무리 채찍으로 때리고 뭐하고 해도 이게 품종은 잘 바뀌지가 않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번 정해지면 이게 잘 바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선택해서 걸러내야지 품종이 안 좋은 말을 사고 이 말의 품종이 나아지기를 넌 왜 이렇게 못 달리니 넌 왜 이렇게 근육이 안 붙니 넌 왜 이렇게 먹기만 많이 먹니 이래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선택 단계에서 잘 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버핏이 얘기하는 종목들 코카콜라니 아메리칸 이스프레스니 웰스파고니 보면은 다 이런 품종 자체가 좋은 거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바보라도 경영할 수 있는 회사를 사라. 그러니까 기수가 누가 안 떠라도 그냥 혼자 달려가지고 1등하고 또 다음 또 1등하고 또 조금 먹고 달려서 1등하고 이제 이런 말을 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비즈니스 퀄러티에 대한 얘기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잠재력. 이왕이면 좀 말이 부쩍부쩍 커가는 게 좋죠. 이미 다 커가지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오늘도 똑같은 크기 내일도 똑같은 크기보다는 프로 선수들도 그렇고 운동선수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다 사실 젊을수록 좀 더 많은 몸값을 인정을 해주잖아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기대감을 많이 받는 것도 아직 나이가 젊고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면 이동국 선수 물론 지금까지 뛰는 건 굉장히 대단하지만 사실 여기서 더 성장한다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향후에 성장이 기대될 수 있는 말을 고르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성장할 수 있는 회사 시장이 성장한다든지 경쟁사의 마켓 시어를 갖고 올 수 있다든지 어떤 경우에 있는지 간에 성장성이 더 좋다면 오늘 우승이 아니라 3등을 해도 1년 뒤에 2등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1등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다 사실 주가 상승에 묻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로 좋은 말을 고르듯이 성장할 수 있는 말을 고르듯이 기업을 골라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쪽으로 잘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분야 이 업계 자체가 클 업종인지는 대충은 알 수 있겠네요. 그 정도는.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사람들의 배경 지식 각각의 배경 지식과 공부의 양에 따라서 좀 달리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팟캐스트 업계에서 저의 사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데 이런 걸 다른 사람은 공부해야 알거나 모르지만 세 분은 눈에 좀 들어오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각각 아마 있을 겁니다. 아 여기는 성장이 뭐 명약 관화해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네네. 자 비즈니스 퀄리티가 높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물론 말이 좋아서 1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기수 기수가 기수가 좋으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말이더라도 우승을 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세 번 우승할 말을 한 다섯 번 우승시킨다든지 이렇게 좀 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경영자가 회사랑 아주 리드미컬하게 잘 맞는다든지 그렇죠. 경영자 임금이 좀 싸서 그러니까 기수로 따지면 몸무게가 가벼워서 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효율이 좋은 거죠. 경영진의 효율이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알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만져보고 이빨도 보고 근육도 만져보고 이러면 알 수가 있는데 기수는 결국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경영 기술처럼 일종의 승마 기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판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록을 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우승 트로피를 땄는지 트랙 레코드를 보고 그 기수가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참 약은 사람인 게 기업을 인수할 때 경영자를 그대로 남겨서 데리고 오고 그대로 경영자한테 전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물론 버핏보단 다 어리죠. 그런데 막 50대 60대다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 왜 좋아하냐면 트랙 레코드가 길잖아요. 20대 30대면 버핏이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슨 관상쟁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20, 30년간의 이 사람의 트랙 레코드를 보고 너는 좋은 경영진이니까 한 20년 더 한 번 해봐. 나도 이 나이까지 일을 하잖아. 너도 충분히 일할 수 있어. 너 건강을 하고 열정도 있고 이건 네 사업 같고 이래서 이제 50, 60대를 70, 80까지 경영을 시키면서 훨씬 확률 높은 게임을 하는 그런 인수합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제 아무리 버핏이더라도 어느 정도 과거 이력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20대를 딱 보고 저 사람이 미래의 레리페이지가 되겠군.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력이 긴 사람 중에 좀 가려내는 것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한 50, 60 정도 돼서 이력이 만들어지면 사람 안 바뀐다는 뜻이네요. 더 나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보통 기술적인 면에서는 50대 중반 정도의 경영자들이 보통 전성기를 좀 누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컨셉은 안 바뀝니다. 하는 방식은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또한 이사유 의장이나 회장이나 주주들이 그 시기에 맞는 경영자를 잘 골랐어 쓰고 또 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는 방식으로 단 2, 3년을 일했더라도 그 시기에 그 기업에 맞는 일을 했다면 충분히 보상하는 식으로 경영자들이 사실 그게 원래는 이사회의 역할인데 우리나라에서 잘 그게 안 이루어져서 좀 안타깝죠. 실제로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이사회가 우리를 우승시켜줄 수 있는 기술을 뽑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회의해서 외부에서 정말 대표이사를 데려오거나 경영자를 데려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무래도 오너체계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저평가 저평가도 이제 경마로 비유하면요. 말도 우수하고 기수도 좋고 근데 사람들이 이 말과 기수가 우승할 거를 다 알아요. 다 그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면은 경마에서 배당률이 매우 낮게 나오는 거죠. 만원 걸면 뭐 만원 주고 만원 걸고 만오백원 받고 이러면은 또 경마를 할 이유가 딱히 이유가 없죠.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고 주식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종적으로는 말도 좋고 기수도 좋은데 사람들이 우승할 거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우승 가능성이 높은 그 말에 배팅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있는 가격과 가치가 잘못 매겨져 있는 그런 배당률이 잘못 매겨진 걸 찾으라. 여러 좋은 말과 기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배당률이 좀 넉넉한 한번 걸어볼 만한 충분히 리워드가 있을 만한 그런 대상을 찾아야 돼. 그게 이제 주식으로 오면 결국 저평가되어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외면당하고 있고 뭐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승리의 방정식으로 우리가 잘 정립을 해서 이제 돈을 한번 벌러 가야죠. 승리를 하러 가야죠.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전략 필드 매뉴얼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들 뭐 건강한 회사인지 그리고 잠재력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다 따지다 보면 포트폴리오 결국 여러 종목으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결국에는 의사결정들을 하게 될 텐데 그 의사결정을 잘하려면 그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종목에 대한 성격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병 기갑 해군 공군 군대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그 용도에 맞게 이제 용병수를 부려야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이 유닛들 부대들을 성격을 잘 알아서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고요. 뭐 또 전장에 따라서 뭐 이게 정글인지 사막인지 뭐 평지인지 산악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전략들을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처럼 일단은 먼저 이제 나를 알고 내 종목을 알고 거기에 맞는 매수매도 전략을 써야지 이게 낮은 가격의 주식을 사서 높은 가격의 주가를 파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 당연히 그렇죠. 공군을 땅 팔아 그러면 화세가 걸릴 것이고 근데 이제 부대는 그렇다 치는데 주식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유쾌공군 물론 투자자들마다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 제각각일 겁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거를 바구니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종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바구니들을 이렇게 등에다 치고 이렇게 여러 종목 중에서 이걸 이렇게 주워 담는 듯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는 항상 종목을 찾으니까 그 바스켓은 물론 다 다르죠.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제 바스켓입니다. 제가 쓰는 바스켓 저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바스켓을 구성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합치면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건데요. 제가 제일 찾고 싶은 첫 번째 유형은 스노우볼형 종목입니다. 눈덩이 눈덩이가 되는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가 되는 이거를 조금 폼나는 단어를 쓰면 컴파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리 복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뭐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쟁 우위를 갖춘 사업과 이 경쟁 우위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기가 막히게 제가 예전에 현금에 재발견해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경영자가 기가 막히게 다시 재배치를 하는 걸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컴파운더 스노우볼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딱 제가 스노우볼 하면 가장 떠오르는 종목은 사실 LG생활건강 같은 회사입니다. 화장품 음료 이런 현금 흐름이 꾸준히 들어오는 경기도 안 따고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이 생활용품 빵빵 나오는 걸 가지고 차석용이라는 탁월한 경영자가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확장하는 데도 투자하고 기업을 인수하는 데도 투자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니까 결국에는 제가 LG생활건강 차석용 부회장님이 임명됐을 때 제 기억에 한 2만원인가 3만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화장품은 아모레인 밀리고 생활용품도 사실 해외 해외 업체에 사실 많이 밀렸습니다. 유니벌 P&G라든지 쟁쟁한 회사들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약간 좀 B급 회사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분 들어오고 나서 회사 바뀌니까 지금 뭐 주가가 120만원 2만원이었다가 네. 평범한 아이템인데 뭘 어떻게 잘한 걸까요? 정말?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홍성태 교수님이랑 쓴 책을 읽어보면 결국은 사업도 잘 알고 적절한 처방을 한 거고요. 예를 들면 생활용품이다 음료다 이런 맥을 딱 집어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고 약한 부분은 이렇게 강화를 하고 그런 디테일들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경영자 하면 생각하는 일반적인 스킬들 자기 사업을 정말 여러 가지로 잘하는 그런 부분과 보통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뭘 못하면 자본배치를 잘 못해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승진 저도 이제 신문에서 승진 인사 이런 거 보면 사장 되시는 분들이 다 무슨 마케팅 본부장 무슨 해외사업 본부장 그러다 이제 CEO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언제 자본배치라는 걸 배워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으신 제가 볼 때는 아마 PF가 투자했던 해태재가 재직을 하시면서 아마 그런 자본배치나 이런 거에 눈을 뜨고 그리고 뭐 P&G에 계셨으니까 또 P&G도 회사 많이 뭐 질레트 같은 거 인수해버린 해태재가도 있었어요? 네 원래 해태재가 CEO였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 P&G에 있다가 해태재가의 CEO로 PF에서 임명한 사장이요. 그 다음에 이제 LG그룹으로 영입이 됐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LG생활원에서 포트니 다 터진 거죠. 그 두 가지의 두 바퀴로 달리면 이게 이제 눈덩이처럼 되고 그럼 LG생활건강을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은 중간에 판 사람이 아니죠. 그냥 제일 처음 차성은 부회장 올 때 사가지고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인데 이런 스노우볼 컴파운더는 이런 게 좀 적어서 문제지 이런 게 발견되면 계속 그냥 냅둬야 됩니다. 장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률이 극대화가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어설프게 샀다 팔았다 이런 거를 하면 그거는 이 부대의 성격에 맞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LG생건으로 손절매친 사람들 꽤 있을 거야. 60배 나는 국면에서도 참 오래 갖고 있기 힘들죠. 2만 원에서 120만 원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한 10 한 4년 정도 걸린 거야. 14, 15년? 대단하다. 이런 회사 이런 부대가 하나 있는 거고 스노우볼 스타일의 꿈이 좋 꿈 저는 사실 이런 종목 평생에 정말 정말 몇 개만 진짜 찾아서 한번 좀 나중에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다 사실 이런 욕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바구니인 겁니다. 이런 종목을 진짜 확신하고 갖고 있으면 투자도 별로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정말 진정한 자본가의 삶을 그러니까. 일은 차석용 부회장이 다 하고 우리하고 박태스탄하고 이득은 내가 다 취하고 유튜브 찍고 궁극의 경제입니다. 사실 이런 종목 발굴만 할 수 있으면 발굴이 좀 어렵죠.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 한 10개를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걸려도 다행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내가 잘 고를 수 있다기보다도 이런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어쨌든 좀 노력해서 좀 찾아낸다. 그렇죠. 이런 개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내가 중에 두 번째는 성장주입니다. 저는 이제 그로스 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스노불이랑 좀 다른 건 뭐냐면 자본 배치 부분은 좀 살짝 약할 수도 있어요. 자본 배치까지 사실 기대하는 건 좀 너무 과한 기대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종목을 찾으면 목표는 좀 좀 거창한데 막상 포트폴리오를 다 못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찾다 보면 영원히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성장하는 게 딱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성장주라고 물론 이제 컨셉추얼한 성장주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장할 것처럼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할 것처럼 보이고 그게 남들 눈에 보여서 내가 그 주식을 사고 난 뒤에 남들 눈에 보여서 그걸 미리 인정받는 시계 성장주가 아니고요. 업종이 뭐가 됐든 간에 다소 느려 보이거나 오래된 산업일지라도 실체적인 매출 이익 성장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시적인 실체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 근데 그게 일정 기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적절한 매매 전략은 내가 성장을 파악한 시기에 사서 성장이 멈출 때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멈출 때를 알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죠. 아 계속 네. 어떤 혹시 뭐 종목 중에 기억나시는 종목 중에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성공 사례는 아니고 진행형인 사례인데 메일 유업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메일 유업 이라는 회사가 사실 뭐 자본 배치를 막 잘하고 이러진 않아요. 예전에 보면 식당 같은 것도 좀 많이 벌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죠? 커피숍 폴바셋 폴바셋 잘 되고 있어요. 폴바셋만 잘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회장님이 미식가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다각화를 했는데 상당 부분 잘 안 됐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메일 유업에 별로 관심을 두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홀딩스 체제로 바꾸면서 제가 좀 안 했으면 하는 사업이다 홀딩스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 유업이라는 사업회사 간 딱 그냥 유업 사업 유음료라고 그러는데 유음료 사업에 딱 집중하는 회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때서부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이 회사가 먼저 업황 자체는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업황이 안 좋으면 저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뭔가 산업이 좀 기깔나는 걸 좋아하지 산업은 잘 안 되는데 거기서 고군분투하고 이런 애들을 잘 선택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신생아도 줄고 그러니까 분유도 줄고 우유도 이제 흰우유 잘 안 드시잖아요. 흰우유도 좀 줄고 이러니까 이제 유음료 좀 어렵다. 근데 이제 회사도 알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다른 거 차이점은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물건은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럼 우유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이래서 만든 게 이제 컵커피를 만든 겁니다. 바리스타 카페라떼 이런 걸 만든 거죠. 근데 다행히 그거는 사람들이 흰우유는 안 먹어도 우유 들어간 커피는 이제 많이 먹는 거예요. 또 편의점이 보급되면서 바리스타가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리스타라는 게 그 상품 이름인 거죠? 네. 상품이죠. 컵커피 이렇게 얍싸간 데다가 저기 성장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유음료 전체가 성장하는 거 아니지만 컵커피는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 흰우유는 그냥 안 먹으니까 프리미엄 우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 회사가 유기농 우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상하목장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 그게 매일 거예요? 이게 마켓시어가 아이스크림도 만든 거죠? 네. 90%거든요. 거의 유기농은 먼저 시작하게 꽉 잡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아기들 있는 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기농 분야로 이제 단가를 한번 올렸고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좀 성장 분야로 좀 보였던 게 아몬드브리즈라고 요즘에 또 우유는 많이 안 먹는데 식물성 두유는 많이 드십니다. 근데 특히나 미국에서 아몬드유가 한 차례 히트를 쳤거든요. 살도 안 찌고 단백질 보충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맛없는데 나는 많이 근데 되게 많이들 드세요. 많이들 드세요. 그래서 아몬드브리즈가 매일 유업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또 분야에 식물성 우유에서도 좋은 브랜드를 갖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셀렉스라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어른용 분유인데 신생아는 제가 계속 줄으니까 늘어나는 노인들 분들에게 이걸 팔아먹을 수 없을까 해서 만든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단백질이 떨어지니까 하루에 고기다 그렇게 막 드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어른용 분유를 드시고 단백질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의외로 잘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데서 많이 파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어르신들 아 시니어 제품이에요? 네네. 시니어 제품으로 지금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 단백질 보충제 가루로 타먹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거 그냥 어른들이 먹는 거죠? 그렇죠. 그거에 이제 어르신들 시니어 버전이라고 하긴 하겠으나 뭐 대동소에 하겠죠. 그 내용이 근데 이제 운동하고 먹는 먹는다기보다 아침에 한 컵씩 뭐 타서 드세요. 이런 거고요. 사실 이거 일본에서 이미 한 차례 히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 좀 됐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뭐 얘가 LG생활 건강처럼 뭐 영원히 자본 배치를 하고 계속 이런 분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현재로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 컵커피와 뭐 아몬드유와 셀렉스와 뭐 또 중국 분유 수출 부분 이건 뭐 과거부터 좀 많이들 기대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일정 기간은 성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걸 다 반영하고 있지 않다. PR이 한 9배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참 또 이것도 실명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최대 경쟁 상대가 남양유업인데 남양유업이 스캔들이 가끔 터지죠. 예. 그 연속적인 스캔들로 소비자의 신망을 잃어서 사실 경쟁사가 좀 주춤한 그런 반사 이익도 매일유업이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조금 가만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가 마켓쇼 1등이었죠. 남양이. 그렇죠. 남양유업은 계속 기사 보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남양유업은 계속 이익이 줄고 매일유업은 느는데 이거 왜 이럴까 뭐 이런 이제 기사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뒤집혔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유의료업계에서. 남양은 요즘에 브랜드를 잘 안 쓴대요. 가리죠. 남양을 말대로 가리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없는 채로 나눈 경우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남양이 참 오래된 됐어. 네. 역시 CEO 리스크였죠. 남양도 결국은. CEO가 어떤 비전과 그림을 짜고 어떤 실무자들로 팀을 구성해서 나갔느냐에서 많이 갈린 거죠. 일단 처음에 아마 문제 심했던 건 아마 갑질. 대리점 갑질. 그렇죠. 대리점 갑질. 그거는 이제 컬처하고 좀 관련이 되는 기업의 컬처하고 관련된 문제고요. 회사가 저기 저기 있어요. 을지로 거기에 베일 빌딩이라고 있거든요. 사업은 안죠. 그렇게 돈을 많은데도 아주 진짜 지독한 회사죠. 진짜 지독한 회사 그래요. 아주 직원들이 아주 그러니까 아끼는 거 잘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이런 거는 잘하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예전 시대에는 잘 맞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뀐 시대에 잘 맞지 않았고 메일 유업은 그런 컬처나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시대에 맞게끔 잘 변화가 됐고요. 메일 유업은 더 케이 트윈타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좋은 위치에 이제 좀 그런 거부터 조금 좀 다르죠.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CEO 인선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 시기에 딱 적절한 그런 CEO 인선을 하면서 많이 갈리게 됐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제가 메일 유업 사례를 든 이유는 이게 딱 느낌에 성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만 알고보면 성장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거 왜냐하면 저평가 되면서 성장하는 걸 찾으려면 결국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잘 나가는 업종에서 또 저평가를 찾으면서 성장한다 그러면 지금 거의 망가지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뭐 배터리 뭐 보톡스 이런 데서 성장줄 찾으면 결국에는 이 저평가에서 결국에는 걸리거든요. 이상한 회사 예. 자 이런 성장의 다른 어떤 사례들 이것도 굉장히 좀 흥미롭긴 하네요. 시장이 막 크는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또 성장하는 회사 예.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예. 세 번째는 시클리컬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경기순환 종목 하도 저희 업계에서는 시클리컬한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시클리컬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제품에 별로 차이가 없어서 업황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의 부침이 굉장히 큰 업종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업종 굉장히 많죠.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다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이 시클리컬을 그 참 개륵 같아요. 이거를 안보잀이 그럼 우리나라에 상당수의 산업을 제껴야 되거든요. 반도체도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근데 보잀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이클을 맞춰야 되니까요. 사이클을 맞춰야 되니까요. 구분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뭘요? 이게 시클리컬인가 아닌가 그 업종에다가 뒤에 경기자를 붙여서 자연스러우면 시클리컬이고 안자연스러우면 시클리컬 아닌가 조선경기 화학경기 조선경기 자동차경기 반도체경기 다 되잖아. 근데 바이오경기 우유경기 됩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탁견이십니다. 경기를 오시면 방송에서 들은 거예요. 딱 그런 겁니다. 그런 유들. 제끼고 가기에는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 기업에 보잀이 상당히 어렵고 저도 항상 도전 과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정복해볼 수 있을까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은 결론은 다 떠나서 진짜 어려울 때 용기내서 사고 진짜 좋을 때 욕심 버리고 팔자 이겁니다. 사이클 시클리컬은 주로 답변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종합적으로 일단 지표 PBR이 매우 낮은 이건 장부가에 네가 아무리 낮아도 나는 살 생각이 없어 라고 한 느낌을 주는 거 PBR 0.3 0.4 이 정도 수준이 되면 다 버렸구나 라는 영업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니까요. 그때 주로 보통은 저 PBR에 사고요. 그리고 이제 좋아지면 차화정 때 보면 LG화학 이런 거 PBR 2.5백씩 가고 이랬거든요. 그때 고 PBR에 팝니다. 팔아야 됩니다. 근데 팔기 참 어려운 게 그때는 또 PBR은 낮아요. 퍼는 낮거든요. 그러니까 싸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클리컬을 잘하시는 분들은 보통 PBR 플레이를 하시고요. 그냥 시장과 반대 포지션을 잡는 플레이를 하십니다. 이거를 아마 제가 볼 때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는 아마 신형자산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랑고 네. 거기 그 팀이 가장 저는 잘한다라고 보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벨루에이션 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고 간단하네. 네. 다른 사람들이랑 달리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신형자산운용의 이상진 사장님이랑 방송에 나갔는데 그때가 한참 중국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들 막 이제 좀 싸드 이런 것 때문에 막 부시고 막 이럴 때였어요. 한국차 막 부시고 그냥 그 국가 경제 상징이잖아요. 80년대에는 일본차들만 미국 사람들이 부시고 이랬었거든요. 자동차 센티멘트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누가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진 사장님이 원래 이런 건 다 때려부시고 욕먹고 그럴 때 사는 겁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거의 최연장자였죠. 가장 어르신이죠. 가장 어르신. 매니저 세계에서. 가장 어르신. 근데 그분이 그 초식으로 이제 계속 또 또 중공업 현대중공업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속성을 잘 아세요. 네. 짧게 보면 자동차가 딱 그랬죠. 작년에 뭐 9만 원 가고 10만 원 깨지고 뭐 자동차 뭐 큰일 났다 이랬는데 올해 제일 많이 오른 대형주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되게 묘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클리컬 플레이입니다. 근데 뭐 김프로님도 사실 되게 잘하시는 저는 이런 거 같아요.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사례를 쭉 들어보니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2008년에 SK에너지 사기 이런 것들 여기 해당하는 겁니다. 어려운 종목들. 하여튼 시클리컬 업종의 기업들은 저 PBR에 사서 고 PBR에 판다. 이런 전략을 갖고 가면. 자 그리고 3개 소개해 주셨습니다. 스노우볼, 그로스, 그 다음에 시클리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언더프라이스드. 절대적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냥 어떤 교과서 안, 밸류에이션 교과서 안 피고 그냥 계산기 놓고 몇 번 두드려봤는데도 아 이거 좀 너무하네. 말이 안 돼. 왜 이렇지? 라는 탄성이 나올 정도로 싼 주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시클리컬처럼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너무 싸면 일단 사놓는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반영하면 판다. 뭔가 싼 이유가 있겠지라는 의심도 하지 않고? 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싸니까. 1, 2번은 약간 좀 종합적으로 사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3, 4번은 그냥 심플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전투기는 가서 그냥 폭탄을 다 쏟아 부어넣고 안전하게 복귀한다. 중간에 적을 만나면 그냥 다 지나치고 일단 와라. 전투기에 맡기고 폭격기는 폭격기의 임무를 수행한다처럼 아주 심플하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난. 여기서 생각이 많아지면 오히려 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바구니 담는 것조차도 이렇게 성격을 좀 나누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클리컬은 저 PBR에 사서 고 PBR에 팔아요. 이게 트레이딩 전략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스노블 종목에서 하면 안 되고요. 저평가 종목은 그냥 그래프로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서 가치가 여기 있으면 그냥 여기 도달하면 그냥 팔아야 됩니다. 이거 장기 보유한다고 떼 수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결국에 가치의 수렴은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뒤에 파는 게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딱 제가치에 왔을 때 파는 게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설프게 스노우볼에 언더프라이스 매매 전략 쓰고 언더프라이스 해야 될 거에 갑자기 꽂혀서 막 금고에 넣어놓고 연구보유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면 전혀 안 맞는. 보병한테 막 뛰라고 그러고 날라고 그러고 이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유형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대의 성격을 명확히 구별을 하면서 부대를 잘 운용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 혹시 언더프라이스 그러니까 아주 싼 가격에 산 주식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것도 워낙에 사례가 되게 많은데 이것도 거의 실시간 최근 사례로 이제 하나를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거 딱 이랬습니다. 와 뭐지? 왜 이렇게 사지? 아까 이런 느낌을 줬던 종목이었어요. 최근에 분석하면서. 영업무역 홀딩스라는 회사인데요. 모자? 아닌가요? 그건 이제 영안모자고요. 노스페이스 OEM. 노스페이스를 만들어주고 이제 본인도 노스페이스 국내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영업무역 홀딩스가 진짜 딱 그렇습니다. OEM을 하는 영업무역을 갖고 있고 그 영원 아웃도우라고 이제 노스페이스 국내에서 파는 코 사업을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두 축입니다. 영업무역 홀딩스가 시가총액이 7,100억이에요. 얼마 전에는 이거보다 더 낮았었어요. 최근에는 한 10% 올라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도 7,000억이거든요. 영업무역 지분을 50%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영업무역도 상장회사잖아요. 시가총액이 1조 6,000억이니까 50% 반하면 8,000억이죠. 이미 시가총액을 넘어갑니다. 갖고 있는 주식만으로도 7,000억인데 이미 이것만 8,000억이에요. 영원 아웃도우 지분 59%를 들고 있는데 이게 연간 순위가 한 400억 나거든요. 그럼 이걸 그냥 심플하게 4,000억이라고 보면 59% 그럼 2,400억입니다. 그럼 여기 다시 2,400억 더해주면 1조 400억이 되는 거죠. 이 회사 밸류가 그리고 골드윈이라고 있죠. 그게 일본 회사인데 스키복 만들고 이 회사가 노스페이스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 아웃도우의 나머지 주주입니다. 이게 상장이 돼 있는데 영업무역 홀딩스가 이 회사 지분을 샀어요. 예전에 그게 지금 300억 주고 산 게 지금 1,600억이 됐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사주를 14%를 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000억짜리가 영업무역 50%, 영원 아웃도우 59%, 골드윈 4.67%, 자사주 14%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주가입니다. 지갑을 만 원 주고 샀는데 거기에 만 5,000원 들어있는 거죠. 다른 걸 다 빼도 네. 그래서 보통 밸류에이션 방법들 어떻게 하면 싼 걸 알아보니까 이런 거 자꾸 물어보시는데요. 진짜 싼 거는 그런 공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산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게 이렇게 싸지를 잘 연구하는 게 중요하지 막 계산해서 상승 여력 20% 나오고 이건 싼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딱 봤을 때 넌 뚱뚱하구나 너는 뭐 피고리 상접했구나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 정도가 제가 얘기하는 언더프라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2, 30% 싼 걸 얘기하는 게 이론의 여지가 없는 네. 네 가지 정도로 우리 대표님은 부대 성격을 구분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트레이딩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개인들마다 혹은 뭐 어떤 회사들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죠. 이 전략은. 그럼요. 각각의 바스켓인데 제 바스켓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스켓에 맞는 또 회사들 많이 좀 집어넣으신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전략들도 한번 그러면 좀 더 이어지는 시간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잠시 쉬었다가 우리 최진철 대표님 다시 2부에서 2부에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2부에서